안녕하세요. 클리너 밴드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저희가 쓰레기 집인 걸 알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. 막상 와보니까 현장 상황이 되게 많이 안 좋아서 고객분한테 양해 구하고 촬영을 시작할 거고요. 여기는 화장실하고 주방을 중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쓰레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작할까요? 네. 이렇게 해보세요. 변기 쳐다보고 있어? 네. 됐어요? 됐어. 여기 와요. 나 진짜 미치겠네. 어떻게 청소한 줄 알아? 검은 영상. 아, 검은 영상이래. 검은 비닐. 야, 너 왜 전화 짝짝이냐? 몰라요. 그 오빠가 뺏어갔어요. 잠깐만 여기서 냄새 엄청나. 그니까 누가 어디예요? 니들끼리 대표 상기차 먹으라고? 진짜. 인간 뭐야? 인간 뭐야? 어? 주님. 거기 안 들어갈 거야. 손에 발라봐. 살려봐. 어. 오우, 냄새. 아우, 씨. 야, 손 못 쓰겠다, 이거. 저거 대박이죠? 아, 나쁘게. 나는 저온이 돼서 괜찮아. 연기야. 으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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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냄새가 아니지. 아우, 씨. 아우, 씨. 아우, 씨. 썩은 냄새가. 이거는요? 여기 넣을까요? 분리수거 할 거부터 분리수거 하고 오물 묻어있는 거 있지? 분리수거 할 거야. 그럼 여기는 비닐만 넣어. 분리수거 해봤지? 어. 으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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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씨. 물을 썼으면 공간을 만들겠어. 아. 야, 야, 이거 잠깐만. 뭐야, 뭐야. 눈 샌다. 아. 잠깐만. 물이 지금 어디까지 나와? 나 어디 떨어지는지 이렇게 해. 좀 꺼버리겠다. 호소가 지금. 막 오래돼서? 상아서? 야아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내가 웃는 게 없는 게 아니야. 왜 이렇게 깨끗하네? 맛있으니까. 야, 씨. 사이. 대박이다, 대박이야. 냄새 나, 냄새 나. 응. 됐어. mercen av yarra 빗cm roan ty h fairb 흰색 쌀문들도 같이 선생님이 물을 좀 묻힌 다음에 여기도 물 뿌렸니? 형 안녕하세요 공밥이 아마 뿌리내던 걸 수도 있고 후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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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손이 찢어진 거예요. 이걸로 바로 갈아야 돼. 좀 못 쓰겠네. 이거 갈아야 돼. 불이 하나 꺼졌는데요? 불이 안 돼서 꺼져요. 이걸로 바로 갈아야 돼. 이걸로 바로 갈아야 돼. 이걸로 바로 갈아야 돼. 한잔은 안 셔. 이걸로는 1학년 좋아해. 컬 넣어도 해. 아하. 경기 배 깔끔해졌는데? 아 바닥이 안 꺼지란 말이지. 사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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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. 모모. 어때? 입주 청소랑 이런 일은 해보니까. 아하. 너넨이 여성 보고 왔잖아. 막상 해 볼려하니까 좀 그렇지? 볼 때 그냥 오 어떡해? 이러면서 관람하는 입장 여덟 너네 집도 이런 거 아니야? 안 돼, 이러면 안 돼